내 놈이 살아남고 내가 죽게 되면 우리 공주마마 니가 나처럼 지켜드려야 한다. 연애가 시작되는 풍악의 울림과 동시에 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. 그대의 아비는 내 손에 죽을 것이오. 스승님을 살리려면 아버님이 죽고 아버님을 살리려면 스승님이 죽습니다. 대체 저더러 어쩌란 말씀이십니까? 차라리 저와 함께 떠나주십시오.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같이 살아요. 우리 주변에는 저의 이곳을 살펴버린다는 뜻입니다. 감사합니다.